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VVIP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가족 사육을 맡고 있는 최희수정 목사고요. 참 낯설음도 있으실 거고 또 여기 오기까지 많은 갈등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승리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예원교의 땅을 밟고 이렇게 교육시간이 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고서는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다른 거는 내가 결단하고 가면 되지만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내 마음먹은 대로 올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오려고 해도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와야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와야지 오는 거고 당일날도 사실 참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또 하나님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9월 첫 주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 1주차에는 항상 1주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1주차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신앙고백.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세 가족들을 하는데 제가 교육은 하고 있지만 모든 기독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출발이고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거로 신앙생활을 이따해서 마무리해야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목부터 적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냥 신앙고백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고백. 올바른 신앙고백이란 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느냐. 그거 말하고 있거든요. 올바른 신앙고백. 우리 마태복음을 줄여서 마루 적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나눠드린 교안에 성경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주교육을 마치고 나면 예배 들으시는 분 계시고 또 사주교육 받으면서 같이 12시 예배를 병행하시는 세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때 늘 정은주 단위 목사님께서 다 같이 신앙고백 합시다. 모든 교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배웠어.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성경구절이었어. 그 정도로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구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내가 신앙생활에 응답받냐 응답 안 받냐.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냐 안 하냐. 내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 크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얘기 할 거예요. 다 기억 못하죠. 그러나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제가 볼 때 거의 99%는 다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준 높은 단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크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이걸 배운 적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거 설명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 하면 좋은 인품의 목사님, 큰 규모 시스템, 친절한 교인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 좋고 진짜 좋은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경 66권도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책을 하나 읽어도 그 책의 주제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열 번 읽어도 그 책이 뭐 얘기하는 거야. 나 몰라. 그럼 그건 잘못 읽은 거야. 성경도요. 66권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그 성경이 결국 말하는 것은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요거를 교회가 막 안 해준다? 알짜배기 싹 빼먹고 딴 것만 얘기해요. 저는 우리 예원교회 이름은 참 멋진 이름이에요. 예원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 원하시냐. 큰 교회, 친절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물론 그거는 사람들 편에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교회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규모나 여러 가지를 다 보지만 그거는 두 번째로 보셔야 되고 병원을 선택할 때도 잘 고치는 병원인가. 학원을 하나 아이들 선택할 때도 이 학원의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결정할 때도요. 이 교회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돼요. 의사가 좋은 약을 갖고 있고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는데 환자가 죽어가는데 약을 안 알려줘. 아주 못된 의사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답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하나의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중요한 이 복음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들을 선택할 때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 그쵸? 큰 규모도 아니라는 거 반드시 오늘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다른 종교에 있다가 처음 처음 교회라는 데를 와봤어요. 굉장히 낯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들을 아마 미디어나 방송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또 지인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들마다 조금씩 컬러들이 달라. 어느 교회는 윤리도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간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이런 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겠죠? 얘기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지옥 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웃고 있어도 음흉이야.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착하면 또 얼마나 착하고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리도덕으로 따지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더 착해. 정말 착한 친구 있어요.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제 친구들 주변에 많아요. 그 친구들 다 구원 받을 거예요. 윤리도덕 착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요거부터 가르쳐요. 술담배 하지 말고 너 똑바로 사라. 오 삐뚤게 걷지 마.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있잖아요. 봉사 또 뭔가 많은 돈을 내야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헌금 안 하면 축복 못 받는 것처럼 착함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요것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려면 심란한 거야. 저 아직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술담배 끊을 준비가 안 됐는데 교회 오면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아니면 뭐 뭐 해라.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나라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솔직히. 윤리도덕 또 어딘데는 이런 질병 치유해요. 그래가지고 암덩어리도 꺼내고 막 핏덩어리 꺼내고 뒤로 빵빵 넘어지고 병 치유하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제봉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예원교회도 구제봉사 많이 해요. 지역주민들한테 코로나한테 쌀도 나눠주고 또 과일도 보내고 많이 해. 근데 구제봉사가 메인 사역은 아니에요. 왜? 다른 종교도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요. 또 자선단체나 자원봉사자들 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더 잘하세요. 그럼 이미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본질이라고 해서 그걸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죠. 구제봉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보면 이런 사회운동, 개혁운동, 정치운동 정치권하고 결탁돼서 막 사회개혁을 외치면서 정치운동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이것도 다 해요. 우리 예원교회에서 엉망으로 살아라. 윤리도덕 안 가라. 이러지 않아요. 기본, 기본. 이건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이니까 차마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듣고 이제 나 천국 가니까 나 이제 살인을 해도 돼. 나 이제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줄 거야. 그래도 난 죽어도 난 천국 가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고는 있어서 문제지. 그러면 안 되죠. 내 안에 빛이 딱 임하면 시커멓게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전에는 안 보였던 게 이제 빛으로 다 보이는 거야. 어메야 내가 이렇게 규모 없이 살았네.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사기 처먹고 이렇게 엉망치채고 살았구나. 이제 빛이 임하면 안 보였던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리정돈돼 가야죠. 거꾸로 예수 믿고 방종으로 빠지는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유 저라니까 내가 기독교인들 아유 내가 저 예수 그런 사람들 보시면요. 저거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이상해지지는 않아요. 좋은 교회도 있고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요구해요. 나라민족에 의해서 우리도 다 기도해야 돼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인데 수학을 엄청 잘해. 근데 축구는 별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 그들 축구보다 그들 수학 잘하니까 화이팅 이러지 않아요. 수학 못해도 돼.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하면 돼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에 강의 듣고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여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한번 설명해봐 우쭈쭈하고 말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아니 예수님인가 나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음 구원 받고 이 정도는 알지만 정확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설명해봐 제보다는 10의 9는 말씀 못하실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그거를 왜 말 못할까 싶은데 잘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 예수 믿기 1일차 상관없어요. 1일차례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르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많이 믿었냐 짧게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정확한 복음을 듣고 1일차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반 은총 이거 약간 신학적인 거라 우리 새 가족분들이 요즘 너무 수준이 높으셔서 신학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금부터 너한테는 공기를 공기를 찬양시키겠다.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농사를 지어도 다 망하게 할 거야.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공부 안 만 열심히 해도 너는 서울대 못 가 이런 거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대 가요. 아유 나 공부 안 하는 기독교인들은 떨어지네. 그렇죠. 어디 사기꾼 심포로 공부 안 하고 막 예수님 믿는다는 거로 어디 갈라 그래요. 부신 자리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우산 국가들 많거든요. 그런 나라도 우리 못 사 먹는 열대 과일들 더 싸게 사 먹을 수 있어요. 변호사 잘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다 주셨어요. 부신 자들이 더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갖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린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어디 해외를 나가고 싶은데 기독교인이 비행기를 안 만들었어. 그럼 부신자가 만든 비행기인데 우리는 해외도 못 나가. 하나님은 이 지구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걸 돌리세요. 그래서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부신자도 올림픽 가서 메달 딸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노력 안 하고 훈련 안 하면 올림픽 가도 떨어져요. 그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내가 기도했는데 막 응답을 받고 와 나를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이거는요 부신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신자들이 잘 몰라. 아주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들이 오늘 입으러 오신 거예요. 이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이 일반 은총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못 누려요. 부신자보다도 더 찌질이 또라이처럼 살아요. 아주 내가 화딱지가 나. 그런데 덕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옆에서 기독교인들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진짜 멋있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저는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정말 맨날 나한테 친구야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안 물고 이런 얘기해요. 나 중학교 때 막 초등학교 때 어르신들이 와서 전도하면 내가 속으로 막 무시했다요. 속으로 아니 사자굴에 손을 넣으면 무는 거지. 막 되게 저는 저는 정말 제가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쭉 성장해서 믿음 좋은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가고 그냥 중고등학교 그냥 놀러가 얼떡결에 그냥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매력이 없었어요. 매력이 없더라고요. 매력이 없어. 뭐 예수 믿는 저분이나 안 믿는 나라 뭐가 다르지? 저는 진짜 그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의 자녀가 돼 보니 망하는 게 이상한 거고 매력 없는 게 이상한 거더라고요. 제대로 믿으면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매력이 있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데도 계속 찌질이 궁상이고 뭔가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계속 가난하고 계속 질병 가운데 있고 이러면요. 한 번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그럼 내가 뭘 갱신하고 도전해야 되는지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그 포인트를 놓쳐버려요. 보금은 분명히 예수 믿음에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오기 싫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만큼 인기가 없고 교인들이 덕이 못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건 그 사람들 보지 마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알아서 교통정리하시고 여러분들만큼은 이 구원이 주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반맛 없는 거는 그분들 인생이에요.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내 축복 악착같이 챙겨서 누려야지. 왜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똑같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첫 번째 원래 인간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원래 인간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그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늙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사건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으면 증거를 대봐. 글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보여 봐. 이런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보일 수는 없지만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의 원리 또 여러분의 신체를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눈치채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증거를 대봐.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창조과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 콧구멍이 여러분 3시간마다 3시간마다 교대를 한대요. 이게 2개가 다 쉬는 게 아니더만 한짝이 숨을 숨 쉬면 한짝은 쉰대요. 3, 4시간 지나면 또 이쪽은 쉬고 이쪽이 쉰대. 나 그거 몰랐어요. 그래 이게 손금이 없으면 손도 안 접힐 거예요. 우리 몸에 무서운 게 있어요. 머리카락 하고 톱이 있어요. 손톱, 발톱이 있어요. 우리 몸은 너무 무서운 무기들이 짠뜩 있는 것 같아요. 손톱, 발톱도 있어요. 와 침이 나오네.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심장이 뛰네. 눈을 깜빡이네. 어메이 손눈썹이 없었으면 모든 먼지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러면 코터 맨날 자르기 바쁘지만 코터로 있으니까 이게 다 걸르는 필터 연카를 하잖아요. 엄마야 온몸에 딱 장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 도는 게 있어. 피 피만 도라. 피가 순환이 돼. 피가 막냐 탁하냐 따라서 질병이 오듯이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몸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이 보면 되는 자동으로 지들이 착착착착착 나사가 맞물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들이 알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 저 목사 완전 바보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자기들이 서로 직물이 짜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야 만들 사람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체는 놀라운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됐습니까? 그렇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냥이 됐습니까? 여러분 신체만 하더라도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진짜 손을 그때 한 번 뚝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손가락 하나 이 팥 부러지니까 여러분 온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여자분들 특별히 이런 거 그릴 때 꼭 입을 에에에에 이렇게 그려요. 아니 여기 그렸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팔 잘린 분을 봤거든요. 팔이 잘렸어. 이 팔이 없어. 그때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덜덜덜덜 흔들려. 막 말을 하는데 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구나. 아니 잘린 팔인데 말은 하는데 여기가 움직여.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온몸이 다 연결돼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내가 그때 봤어. 팔 잘린 분을 보면서 여러분 신체 자체가 엄청 심이로워요. 지금부터 내 눈 눈알을 눈알을 구하려고 사본으로 다녀보세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다 보석 덩어리라니까요. 여러분 신체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의 형상처럼 나무로 만든 형상이나 쇳덩어리로 만든 형상의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제 모든 장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있냐 없냐 다 있다고 얘기하실걸요. 왜 역사에 나와있습니까. 하나님 어딨냐 예수님 어딨냐 그런데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순신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를 믿으시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에 안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사실적으로 소름끼치게 느끼면서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끝나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막연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만드셨어요. 야 창조원리라고 해요. 야 물고기는 뭐 저기 들어가야지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지 새는 가축이보다는 마음껏 공중을 날아갈 때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창조원리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물고기가 물속에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해도 그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원받은 인가 그런 게 어디 있어 해도 할 수 없어요. 뭐 진리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진리는 그렇게 뭐 가감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 건세 축복이 있어요. 우리 동물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린 시비즈축으로 막 돼지띠 소띠 따지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돼지 그런 미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어쨌건 동물은 죽으면 그냥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몸은 몸뚱아리는 진짜 화장되면 한주님의 재는 될 수 있지만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막연하게라도 신을 찾고 물도 놓고 빌고 당산나무 안에서 빌고 해달보고 비는 이유가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여기 딱 DNA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 막 어디 나가고 안 들어오시고 뭔 일 있으면 저는 늘 하늘 보고 어렸을 때 막연하게 우리 집 잘되게 해주시고 아무 일 안 나게 해주시고 막 기도했던 게 내가 생각해나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닌데 우리 집에 제가 15년 뽀삐 키웠죠. 뽀삐가 하나님 우리 집 잘되게 해주시고 나 그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어. 걔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거든. 걔는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선악과 약속 넣어드렸어요. 1번의 작은 사본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에게 중요한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이거 하나 이거 왜 따먹지 못하겠을까? 왜 이거 따먹으니까 에덴 농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쫓았을까? 하나님은 따먹을 거 몰랐을까? 애초부터 왜 만들어놓고 병 주고 약 주고 막 예수님 보내서 구원한다 그러고 처음부터 만들지 말던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자 선악과는 따먹는 과실의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 용도가 따로 있어요. 뭐든지 다 만들어진 거는 그 만들어진 용도가 있듯이 선악과는 따먹는 과실용이 아니라 그거는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기억 장치였어요. 선악과 보면서 뭐 기억해라? 인간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의 창조주가 되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그어놓은 거예요. 너 아무리 뛰어나도 너가 신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 영역까지 너 넘어오지 마. 그리고 악한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어. 사탄이 너희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사탄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한 존재야. 그래서 인간은 예배적인 존재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시청각을 녹하려 주신 건데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있거든요. 그것도요. 뱀 속에 교묘하게 들어가서 사탄에게 손주의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자서 범죄한 인간 두 번째 볼게요.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그렇잖아. 여러분 저도 애대동산 못 가봤어요. 저도 선악과 안 먹어봤어요. 근데 왜 우리까지 죄인 취급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이다. 너무 자기 비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기 비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선악과 범죄는요. 오늘 굉장히 수준이 너무 높네요. 우리 생활족분들이 대표성 원리 와 그리고 자유의지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여러분들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걸어서 왔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선악과는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서 못 따먹게끔 딱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따먹지 말랬지 안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지. 어?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팔랑귀야.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따먹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성 원리 자 아담 하와가 따먹은 게 이 시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채시 집안은 채시 가문에 태어났어요.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선수가 나가서 승리하니 우리 한국에 승리가 되듯이 대표 선수 아담은 전 인류의 첫 인류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나님이 선악과 약속을 한 것은 전 인류와의 약속이고 아담의 타락은 그대로 대물림 제가 채시 집안에 태어나서 쭉쭉쭉쭉쭉쭉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채시인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대표성 원리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악과 범죄 사탄마귀 제가 말씀드렸어요. 뿔 달고 나타나는 무서운 사탄마귀 아니요. 이 시대도 사탄마귀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몇 가지 문제라고 여러분 근본 문제 세 가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문제 많으시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잔여 문제 당장 내일 해결하지 않으면 시급한 문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 해결했더니 다음 주에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 근본 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허리 아프면 허리만 고치러 오고 다리 아프면 다리만 고치러 오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깨 뭉치고 이러면 손까지 나간 게 절이잖아요. 그렇다고 손만 고쳐서 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질병도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 부위를 갖춰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단순히 와 있는 경제 문제 해결하고 당장 와 있는 잔여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냐? 아니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울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왜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100만 원 벌면 500만 원 나갈 일이 생기고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이렇게 나는 늘 피해의식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우한지구 속에 살아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저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 장악되어서 사탄의 문제 사단이어진 사주팔자 운명에 내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잡초의 이 뿌리를 뽑지 않으나 계속 위로 자라나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너 문제는 네가 무능해서 온 게 아니야. 네가 덜 책임감이 있고 네가 덜 성실해서 온 문제가 아니야. 남편을 잘못 만나서 온 문제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온 것도 아니야. 그건 다 부수적인 거.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그럼 다 행복하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면 말이라도 저는 엄청난 걸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가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써있죠. 2번의 작은 사본 보시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귀 자식 그럼 마귀가 우리 이뻐해줘요. 자식이니까 부모는 내 자식들 이뻐하죠. 마귀는 자식을 이뻐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부모를 잃어버리면 미화되듯이 그쵸. 고아로 고생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를 그야말로 딱 사단의 손안에 묶어놓고 끊임없이 마귀의 자식으로 고통 속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막 그런 의지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 만나는 걸 교회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 30년 다녀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응답을 받는 건지 안 받은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주 현찰하게 믿는 기독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의지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자식에 막 더 집착하고 살 수 있어요. 누구는 막 어떤 종교를 악착같이 믿고 누구는 막 점술 미신 어떤 철학 세상 초등학문 이거를 막 악착스럽게 그거를 향해 막 달려가요. 자 정신문제 산불이 있어 산불 산불이 뭔지 아세요? 불안 불행 불만족 지금 그 시대에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아요. 뭘 해도 불만족이에요. 왜? 오늘 제가 마태본 심사시절 읽었었죠. 그 밑에 이야기가요. 라이프 바톤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만화관데 이 사람은 친구도 많고 성공도 하고 어려움도 없고 결혼도 몇 번 해봤다네. 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야. 여러 나라도 다 다니고 살았는데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24승을 메꾸는 것도 이제는 지겹대. 아니 놀고 먹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이거 얻어보려고 우리는 이걸 목표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진력이 난데. 그런데 마음의 피로가 안 풀린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20시간 잠을 자도 마음의 스트레스 받으면 찌부덩이야. 내가 20분 쪽 잠을 자도 마음이 기쁘면 날아갈 것 같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은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뼈의 양약이래요. 마음이 즐거우면 뼈의 치고의 양약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회복되고 얼굴이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어 수정아 너 얼굴 좋아졌다. 너무 좋은 일 있냐 이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막 티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막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막 응답받으니까 막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어메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네. 어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네. 이게 막 느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옛날 나보다 잘난 친구들 보면 막 비교하고 괜히 나오죠. 기죽고 그랬는데 친구들 딱 많아도 당당해. 하나님 내 뼈 걸어? 이런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친구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너 때깔 좋아졌다? 이 말 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려. 좀 살이 쪘나? 처음에 난 그 말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사람이 벌써 얼굴이 밝아지고 당당해지고 힘이 있고 라이프바톱처럼 다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려있으니 그 구멍을 그냥 돈으로 채우고 막 친구 따위고 이사도 결혼도 몇 번 하고 마음의 구멍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이 그 구멍을 메꿔주실 때 얼굴이 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맛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신문제 계속 오죠. 육신문제 우한지고 끊임없이 와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관계 어려움 와요. 계속 뭘 해도 실패를 해요. 내세 문제 여러분 천국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주변에 막 장래 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죽긴 좋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쫙이 사람들 제가 외국 가서 선교해 보니까 노자돈 가짜 종이돈 태워가지고 막 올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혼령이 그 내세 갈 때 노자돈을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가짜 돈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계속 올려보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내세길 가는 노자돈 보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막연하게나마 불신자라 하더라도 죽음이 있다는 거 알고 막연하게나마 내세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제사도 지내요. 진수왕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놀던 마을하고 개도 같이 무덤 속에 묻어버려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불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 뒤에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란 건 존재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존재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죽으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 또는 치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후대 문제 저는 이게 가장 늘 마음이 아파요. 그대로 되물림 되어져요. 내가 살았던 인생을 내 후대가 그대로 밟아요.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면 내 후대에게 그 정신적인 문제가 내려와요. 위가 아파. 우리가 위암이야. 그럼 가족들이 위가 약해. 암도 가족들도 가족력이 있어요. 의사들도 그걸 물어봐요. 그런데 육신에 7병만 가족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적인 DNA도 닮아요. 고집센 집에 고집센 놈 태어나요. 강박관념 강한 부모 밑에 또 더 강박관념 깔끔한 거 좋아하는 엄마 밑에 더 깔끔한 자식 놈이 나와요. 고집센 부모 밑에 더 더 더 고집센 놈이 나와요. 저는 고집센 놈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속으로 얘기하죠. 부모님 닮았지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녀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다 그 집안의 그 칼라로 태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대물림 중독가정 이혼하는 가정 폭력가정 담명하는 가정 좌살하는 가정 희한해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녀가 또 나와요. 엄마 아빠처럼 안 살려고 오른손 잘라요. 왼손으로 도박해요. 아빠처럼 도박 안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돼요. 바람 피우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 끼가 나와요. 그 아들을 저기 시골집에다가 숨겨 키워도 그 아들 속에 그 바람기가 또 나와요. 장소 불리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맞아 다 혈압집 아니야. 우리 집은 완전히 다 희한하게 그 가문의 칼라들이 있어요. 예수민은 축복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우리 가문에 흐르는 대대적인 대물림 저주 끊어질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그냥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 영접시키지 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하겠어요. 사는 동안 이 지긋지긋한 저주 덩어리에서 빠져나오고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해줘야죠. 교회가 이거 얘기해주지 않고 오자마자 맨날 똑바로 살라. 황금 많이 해. 봉사 많이 하면 복받아.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앙 양심상 올바른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도 내가 안 믿을래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나 말해주는 건 말해줘야 돼요. 너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 그 약을 의사는 말해줘야 돼요. 나 약 안 먹을 건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약을 소개해주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영적 병원이 돼야 돼요. 너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교회가 그분들을 살려줘야 돼요. 나 살려달라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답을 안 준다. 한 해 볼 때는요. 그냥 절관이나 천주교회 다른 교회랑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예원교회 안심하세요. 예원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좋은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교회 중에 하나. 왜 정확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세 번째 볼게요. 사람들이 막 종교를 열심히 믿어요. 뭔가 하나 의지해서 뭔가 뭔가 마음이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절에 가면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 하나 의지하면 뭐라도 하나 걸리지 않을까 그냥 뭐 천국이든 뭐든 뭐 하나 갈 수 있지 않을까 착한 일도 해봐요. 철학도 연구해요. 세상 초등학문 열심히 노력해요. 돈도 열심히 벌어봐요. 그런데 아까 라일푸바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만화가처럼 이거로 행복해질 수 있으면 다 구원 받으면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 필요 없어요. 그런데 노력한 대로 살다가 좋은 데 가면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 절대 영적 존재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뒷장 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핵심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노력해보셨잖아요. 열심히 돈도 벌어보려고 하셨잖아요. 행복하세요. 당장 급한 문제는 불을 끌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러나 돈으로 채워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가장 갓부들이 그러면 아무 근심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참 행복이 있냐. 또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산넘어 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줬어요. 제가 한 가지 등대 비유 말씀드릴게요. 등대가 빛을 발해요. 와 길을 잃어버린 배가 그 등대의 빛을 보고 그 폭우까지 안전하게 옵니다. 어라 등대가 불이 꺼져 있네. 그럼 길 잃은 배는 어떻게 안전하게 폭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없어요. 등대가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등대가 돼야 돼요.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예수 그리스의 복음 빛을 쫙 조이면서 쭉쭉쭉쭉 끌고 와서 구원의 길로 안내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명을 잃었어요. 세상이 타락한 건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을 때 도우면 사회의 정말 범죄도 줄어들 수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김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교회가 타락해 저는 세상을 보면서 느껴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비례해서 세상도 타락해요. 교회가 바르스면 그만큼 세상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등대 불을 키시고 봐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않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멋진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토 이거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토라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까 제가 세 가지 문제 뭐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난 문제 말씀드리고 죄라는 문제 말씀드렸고 사탄에게 빠져 잡혀있는 문제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해결하러 오는 직분이 크리스토라는 직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 질문 제결 받고 예수 믿으면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사탄박이를 이기신 이 가짜박노트라고도 세상 다 장악했거든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실 거 아 예수가 크리스토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크리스토라는 직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크리스토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만나요. 죄 문제 해결받아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거세까지 주어져요.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잔향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지 예수님도 모르는데 와서 무조건 헌금부터 많이 한다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오늘 크리스토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아담의 족보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크리스토의 족보 속으로 옮겨지고 크리스토가 하신 일이 이제는 내 인생에 개입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크리스토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함께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영접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가달라고 기도하셨죠? 마음속에 여러분 1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 아무 느낌 없는데요? 저도 아무 느낌 없어요. 막 가슴 벌렁벌렁하고 막 가록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웃었어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갑자기 하나님이 막 보이고 막 안 그래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무 느낌 없는 거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안 벌어지시는 분들 많아요. 막 식음땅 흘려요. 결국 다 얘기 듣다 영접 합시다 하면 갑자기 나가네. 그래서 여러분 영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영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의 자녀 됐습니다. 불신자 상태 아까 나쁜 것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근본 문제 나쁜 거 이런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헌금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구원의 축복 받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신분 소속 다 바뀌었어요. 마귀 자식 아니에요. 하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소속 지옥 배경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축복 늘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맨 밑에 기도 나누기 있어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